떡, 떡 진짜 맛있다. 진짜 맛있다, 이거. 근데 다들 왜 핫도그에 손이 안 가요? 핫도그 이제 먹어봐야죠. 다음 차례니까. 핫도그를 그럼. 제일 예쁜... 제일 예쁜 친구가 얘인가? 핫도그 색이 달라요. 달라는 건 하나만 안 익었다는 얘기입니다. 저거는 핫도그가 아니고 소시지가 담요를 덮고 있는 거죠? 라고 하셨고요. 이 단면을 안 보여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, 지금. 맛있어, 맛있어. 저는 이거를 가장 쉽고 빠르게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가장 어렵고 더럽게. 아니, 근데 나 진짜 물어보고 싶은데. 형, 진짜로 만약에 이것을 여유 있게 만들면 어떤 맛이 나요? 이거 똑같아요? 뭐라 그러지? 맥 거기에서 나오는 거? 해시 브라운. 해시 브라운. 해시 브라운이랑 저거랑 먹는 브레퍼스트 느낌. 해시 브라운 튀긴 느낌. 그런 거 맞아.